여러분 안녕하세요. EXVC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경을 쓰고 약간 찌질이 못 들어. 낮에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앞으로는 안경을 자주 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방송할 때 게임을 하면서 렌즈를 꼈었거든요. 근데 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눈이 자주 붓기도 하고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방송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경을 쓰기로 엄청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파면이 왜 대왕이 그대로 되죠? 저희 일단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닥코멸으로 식사를 좀 하고 먹방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먹기는 아니고 둘이서 먹어야죠. 둘이서 먹기 화면 되게 허얗게 나오네 허얗게 나오네요. 우성님 안녕하세요. 우성님 안녕하세요. 워프 멜로디님 안녕하세요. 배격! 와인 좋아? 안경 좋아하시는군요. 안경여입니다. 누가 안 박혔어? 뚜껑? 안 안 박혔는데. 뚜껑 가져가? 그냥 너 빨리 찍자. 일단 조수로. 조수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가져올게. 조수로 옆에서 도와주려고. 오늘의 요리사항입니다. 누가 볶으면 해야죠. 왜냐면은 저보다 라면은 이쪽에 훨씬 잘 끓여요 그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좀 소소한 기법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라면은 항상 이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초국수 올 때 저 뭐야? 식용유도 갖고 와? 아, 네. 아니, 참기름 응, 참기름 가지고 빨리 이거라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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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예, 신키님 안녕하세요 아, 허순이 좀 아파 보여요? 아, 그래요? 세월이라서 그래요 마신간님 안녕하세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아, 흐흫 자, 요즘 눈방광이 좀 안좋아져서 안정을 샀어요 그나마 저희집 캠이 화질이 별로 안좋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아파버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흐흫 되게, 그게 뭐지? 이게 피부가 정돈돼 보이지 않을거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자, 하나 더 있어 다섯 개 네 저희는 뭐 한 끼에 다섯 개 구인 것 같이 먹으니까 자, 2HS님 식용유 좀 이따 넣어야죠 네, 저희는 참기름을 좀 붓고서 볶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맛있더라구요 아,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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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여기다 놀아주자. 감사합니다. 12CJ님. 지금 좀 멀어서 그런데 좀 이따 게임한테 가까이 가서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를 약간 낮추자. 사실 막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 아저씨는 저보고 뭐 별로 그렇게 막 많이 심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그러긴 하는데 저는 되게 엄청난 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쌩얼의 안경은 저의 밝아벗은 기분이에요. 저의 모든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EXBC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좋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뷰티 까지 꺼 뭐. 어차피 6년대. 네. 약간 눈이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죠? 눈, 그죠. 눈이 좀 작죠. 이거 바꿔야 돼. 바꿔? 바꿔? 응. 바꿔야 돼. 이거 이래갖고 평생 안 익어. 평생 안 익어? 응. 평생 물이 안 끓어. 평생 물이 안 끓여있어요. 두 장소 어디 갔지? 수아. 여유 러브 난 스파이크뿐. 두 장소 어디 갔지? 두 장소 어디 갔지? 두 장소 어디 갔지? 다시 찾아봐. 너 소통에서 하나 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있을거야? ATSALive 있을거야? 어... 원래 침대 밑에 있었는데 침대 밑에 자꾸 밟혀갖고 저쪽 방에 한번 봐봐 이쪽 방에? 네 저도 아까 안경 쓰고 그랬죠 아 이거 불이 에스피터 한번 깠어 이거 빨래가 없어 음 어딨는거야? 아 여기 밑에 찾아봐 이건가? 이건가? 아 여기 밑에 찾아봐 꼼꼼아 이거 아니야? 맞아 음 탄까스 이게 포터블 네 오케이 좋아 좋아 남긴 남았는데 남긴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끓어 오 대박 차가워 엄청 차가워 라면을 맛있게 드시는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자 볶음라면의 달인이잖아 볶음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파란시아 금방 다녀올게요 예 아 I don't know about cheese neither 아 기스면은 잘 안먹었네요 기스면은 잘 안먹었네요 기스면은 예 예스 홈쿠킹 인스턴트 라면 남이 먹는 라면 가장 맛있죠 음 아 리치 코체님 안녕하세요 와 신촌 고시원이 50만원이나 이 동네 고시원이 13만원 하던데 지금 흠 흠 흠 흠 흠 아 저는 라면을 한 20여년간 20여년간 거의 달고 살아왔어요 1년정도갖고는 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나테가 덜 먹었어요 근데 저는 밥을 주니깐요 저 어렸을 때 그가 저기 좀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죠? 집 나가고 그죠? 흠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예 음 아 샤워실 딸리고 창 있으면 50만원 아 비싸군요 비싸네 네 예 주야 물을 끓으려면 뭐였나? 왜 물을 좀 끓여오고 그랬나? 그럴 걸 그랬나? 자 일단 일단은 라면을 다 빼놓고 얘는 따로 모아놔 이건 별참소스 김 김뿌시러기 김 김뿌시러기 파이소소스 스피리시 스피리시 스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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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 콸 이렇게 그리고 일단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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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토지..오토지..오토지..세..시세임오일? 참기름을 영어로 써놨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좀 봐봐 예예 아 오토지가 아니라 오뚜기잖아 아 그런거야? 시세임오일 아 시세임 오뚜기 시세임오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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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틴트라면만 먹어보시고 불닭 안 드시고 싶군요 아 저는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닭보다 원래 불닭을 더 좋아해요 시세임이 아니라 세썸이 오일이군요 아 세 세썸이 세썸이 오일 저희는 불닭을 더 좋아하는데 오늘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아갖고 오늘 3,900원을 팔아갖고 6개 네 그래가지고 사왔습니다 6개구나 물이 좀 뚫는거 같지 않니? 아직 안이 되요 안이 되요 안이 되요 안이 되요 안이 되요 조조조 띠요? 띠는 제가 띠는 잘 모르는데 제가 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띠가.. 아 제가 띠가.. 저기 뭐야 원숭이띠 잔나비 응 잔나비 띠 그죠? 아 티모데이니 안녕하세요 자 위장과 항문이 튼튼하시는데 위장이 그렇게 막 되게 튼튼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먹고 싶어서 먹습니다 그러고서 고통스러워해요 원래 두부 먹을라 그랬는데 먹고 고통스러워 오늘 두부 부패 먹을라 그랬는데 두부부패랄까? 그냥 판두부랑 순두부 먹을라 그랬는데 그것도 싸게 사왔고 그러다 볶음면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아 칼로리가.. 칼로리가 센 게 필요해요 너무 안 먹었더니 폴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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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옆에서 잡아줘야지 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물이 좀 덥지? 아까 오빠가 추워가지고 이거 더 많이 뜨진 않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첨부터 덥게 갖췄나? 적당한 상황이 났어 그럼 말은 하지 그랬어 이제 그러면 뿌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더 쓸 수 있어 하고 좀 뚜껑을 더 넣으면 승무원들이 담궈야 해 I think the water is not enough but I can do this 제 다음은 best trip 아 그렇군요 신키님께서는 최근 몇방중에 닭도리탕이 제일 머금직스러워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먹고 좀 있다가 소주랑 소주도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알방하려고 그랬어요 두부랑 두부랑 김치랑 안주거리가 없어서 집에 두부랑 김치랑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파인애플랑 먹자 아까 파인애플랑 2,000원 했었어요 2,000원 1개당 2,000원 땅통도 있어 파인애플 땅통이랑 먹던가 방송을 준비하러 간사이에 금방 장을 보고 왔어 어 맞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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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인데 알뜰 장갑 있어요 이렇게 약간 덜 익었을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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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휴 스피드 스피드가 생명이야 계란으로